와우, 히히, 카아드 카아리라 이 정도면은 미니 보스 튀어나오면 현실 지배로 넣으셔도 돼요 현실 지배로 넣으셔도 돼요 요 냠 똥중 똥중 반사 똥중 하나 사도 되지 않을까? 골드를 1, 1 씁니다 왜 죽을라 갑자기 소멸 카드가 안나오는데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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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AA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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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면 내추럴이잖아 달라진게 없는데 여기서? 이럴구 네트럴 본사일런트 똥중 왜 안나옴 아 피 1 남았다 아니 이 조합으로 어떻게 이렇게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지 잠깐만 킬각 아이고 아무튼 대단원에만 이런 거지같은 것만 골라서 나오냐 코스트물 먹긴 해야겠는데 코스트물도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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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믹에 눈 달렸네 웨네버 팀이 체력을 잃으면 머치골드 뭔소리고 25 데미지 를 때려서 멈추세요 그 그만큼 딜 못해 아 아 아 아 아 아 이르르 어 과내요 자리나 연합탄 아니 왜 단도 하나도 안 나와 몇 층인데 몇 층인데 단도가 안나와 와아 가지 하나 더 나오네 이 가지 가자 눈사람 메타 가지 두 장이면 두 개 나옵니다 반대로 말했네 가지 두 개면 두 장 나옵니다 형상 갯을 먹는 정말 가지가지 하시네요 근데 두 장 주는데도 나 방금 건물 안 샀 아 가지 사느라 돈이 없었구나 괜찮아 당해 더 귀한 가지를 얻었으니까 연막탄 빠진다 연막탄 빠진다 뭐 사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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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앜앜앜앜앜 야옹 금강점 배신 연금 연금 배신 배신 연금 연금 배신 배신 연금 연금 해 해 뭔 해시계야 내 덱이 돌거같애? 해 와 총매를 드립니다 뚱땡이 총매써서 편지칼 때릴골 하하하 사 뚱땡이 해 미친뚱땡이 게임 하하 하하 가지 오셨다 가지가지 하시네요 멈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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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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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의 사일런트 하하 다 한 하하 하하 략값을 두개 버리는거 되게 귀한 광경이네 아 망단말고 건무주면 안됨 건무 건무 플리즈 분리 타임 별의도 없지 흘림도 없다 아 아 아 대신에서 나오는 대신 불쾌 낙거변금 가지의 힘이 음하음하합니다 방금 왜 입원이 더 많았지 근데 소멸카드 없을때는 좀 불안한 상황이네 주여 정밀 멈춰가 좀 늦게 나왔네 고맙습니다 분리타임, 강철의 폭풍이 1등상이지. 그래도 강철의 폭풍이 조금 더 1등상이다. 빛낸어라도 사면 안될까? 첨탑을 빛낸 사일런트. 나 왔다 1등상. 지금... 강폭 밸류 미쳤는데... 방에도 밸류 좋은데 지금...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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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칭찹 타이밍 아... 성낙 가업 효과 안 받는 포션들도 받게 만드는 아 맞아 밉이 왜 안남아 걔는 뭐 보너스 몹 같은 건가 나오면 죽을까도 안나오네 거무 오셨고 가디 아깝쇼 마무리 다시한번 설치 마무리 탈출구 악몽 마무리 음 성립 정밀 밀림 그냥 이번 턴 넘어가는게 낫지 않을까 뭐야 아 왜케 방해를 많이 해 으악 방해가 불쌍이야 아 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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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데 죽였어야 했는데 피해를 62줍니다 0코스트 피해를 62줍니다 쓰냐 미니보스 임마 어디갔어? 미니보스 오 좋은데 난 쓴 성립 미니보스 멈추어 2번 턴에 잡겠어요 못잡 네 미니보스 병속의 폭풍 병바르기 병밀 몸부림 미니보스 황금우상 잘 썼다 병뽑이랑 카즈 다 나오는 시대인데 저런 his 아이고 소換 원 요 vos 고 네 wick saya ض porque leo 큰 깍가한테 복 겁내 건 다음에 표본으로 작은 깍가한테 옮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다시 큰 깍가로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작은 깍가가 죽었잖아 작은 깍가였던 것 촉촉하게 만들어주자 복제 포션 쓸 듯 없는데 여기다 쓰자 아 900 저밖에 안 돼 독 걸고 대단원으로 잡기 1등상 1등상 강포부 달팽이 쫄튀히 궁룰 도루방 터짐 벌써 금요일이네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시간 멈춰 시간이 멈추고 군장병 오열 님두사자 형상 퇴근하고 멈춰 퇴근하고 멈춰 진짜 시간 너무 빨리 간다 하루가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겠네 귀신 포션 흠 늙어서 그래 뭐가 나면 늙었대 저거 저거 같아 컴퓨터에서 그렇다고 엄마가 맨날 컴퓨터에서 그래 그러는 거 같애 그.. 컴퓨터 마이아스 그런 거 아이가? 어 강철의 폭풍 늙어서 그래 자상 하나만 자상 자상 에헤헤 벌써 심장 허접했죠? 심장 딱 대 이거 뭐야 이거 아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저것도 밤에 틀어 하하하하 어떠니? 땡큐 썰 좋아 다음은 하얀 놈 차례다 하하하 진화의 촉촉한 촉촉촉 촉촉촉 촉촉맞축 쨍땅맞고 본거다 하하하하 디쉬 넌 디쉬를 하는가 아하 좋아 좋아 다음은 다시 블루 으야아 강철의 폭풍 어차피 저거 잔상 썼으니까 다 써도 상관없네 멀쏠 못써 지나치게 강해진 사일런트 이제 미터플 없어 심장 한 3발이 나도 다 잡겠다 상태 이상 저 여기까지 다 왔네 너에게 다 끼를 명체가 몇 턴이야? 심장 안죽으면 안될까 도드리게 어 잡혀있고 승리 미스터리 머신 심장 힘 계속 50세 올려 아이고 세상에 미션 성공 아 리콜라님 미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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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